이분은 얼마나 인기가 많으며 이런 사랑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을까요? 우유한 밤 노래 잘하는 대륙 아기로 유명한 이분 구성지네 좋다 한국을 빛는 남자 아이돌 7위는 대륙 베이비 응이에요 황철님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2015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를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황철님 아이돌 같은 외모에 순급 노래 실력 어디있다 이제 나타났나 했는데요 황철씨의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죠 알고보니 9년 무명 생활 끝에 간신히 잡은 기회였다고 하죠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보물이죠 그간 서름을 한 번에 떨쳐낼 정도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K본부 불우의 명곡에 참가해 엄청난 가창력을 뽐내면서 길고 길었던 무명 시절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기회가 찾아오나 봅니다 황철님의 무대를 본 중국 방송사 관계자의 러브콜 중국판 나는 가사 출연으로 대륙 진출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통 중국 진출은 정식 프로모션이라 인기 있는 한류 드라마 OST로 시작하곤 하는데요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 아무런 인지도 없이 맨몸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합니다 뭔가 서운해 서운해 하시네 낯선 타지 생활 그냥 한국 갈까 생각도 해봤을 듯 한데요 그런데 이분 서바이벌 체질인가 봅니다 한국말로 부르시네요 이승철님의 그 사람을 부른 황철님 디주저 허윤치 나를 잃고 행복하게 사라져 애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는데요 유일한 한국 가수임에도 중화권 인기 가수들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합니다 와 멋지다 유명하죠 그 이외에 뱅뱅뱅으로 반전 매력까지 보여주며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디주저 거창완이고 다이야될 종료민자 황질리 멋있다 황질리 예상적 중 모두들 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름 중국 고층 빌딩에도 그 이름 대문짝만하게 걸립니다 와 와 공연도 아니고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응원해주기 위해서 모인 팬이 이만큼입니다 이야 오 소름 이게 정말 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로잡은 대륙 이런 기적 이뤄낸 황철님 출연료도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행사 두 번 뛰면 무려 3억이라고 합니다 와 역시 어마어마한 대륙 스케일 그런데 팬들도 한 스케일합니다 차가 없는 황철님에게 수퍼카를 쭉 보여주면서 한 대 고르면 선물하겠다는 팬도 있고요 황철님 생일을 맞아 앨범 공부 이벤트를 연 팬들 그런데 이 영수증 뭐죠? 뭐야? 총 수량이 9,999장 총 금액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무려 1억 1,698만 8,300원 와 말도 안 돼 할인 금액만 6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이게 몇 장이게요? 무려 9억 원이 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통 큰 대륙 스케일 덕에 미니 앨범 1집은 황철님 생일 하루 동안만 8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는데요 하루 동안? 이후에 총 판매량 22만 장으로 많은 아이돌들을 제치고 이를 최다 판매 앨범 1위를 차지합니다 2016년엔 중국 팬들이 팬미팅 개최를 축하하며 쌀 화환을 보냈는데요 보낸 양이 무려 쌀 3.76톤 기아 대책본부에 기부된 이 쌀 화환은 결식 아동 5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손큰 대륙 팬들의 다른 손들 보태지기 시작하는데요 넉 달 뒤에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총 5개국 팬들이 쌀 화환 7.1톤을 기부합니다 결식 아동 10만 명의 한 끼를 책임진 셈이죠 마음씨도 좋으시네요 알고보니 이런 멋진 모습 기부천사 황채열 님이 그 시작이었네요 그 가수의 그 팬 정말 멋있습니다 뭐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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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가수 덕분에 스스로 한국말을 배우게 된 해외 팬들 자연스럽게 한글 전파하는 황채열 님 세종대왕 님이 기특해 하시겠어요 한국을 빛난 남자 아이돌 7위는 황채열 님이었습니다 casualties 우리 핸드퍼나 케이폭 DN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